소피아의 아침이 또 밝았습니다 이 집에 창문이 하도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환기를 좀 부엌도 향기를 좀 시킬게요 오늘 날씨 엄청 좋네 아침은 뭘 먹을까 아침은 토마토하고 모짜렐나 치즈 오늘 날씨는 불가리아 여기 좋지 간단하게 아침 먹고 이제 모닝 커피 아침은 하루에 수프야에서 주로 하는 일은 공원 산책입니다 오전 일을 대충 마치고 오진 뭐 먹지? 오 모델 촬영해 과요일입니다 수프야에서 주로 하는 일은 공원 산책입니다 오전 일을 대충 마치고 와 여기는 중앙시장이구요 여기서 이거 저거 사가지고 공원에 가서 먹으려고요 우리 원하면 그냥 끼고 벚꽃 벚꽃 가다가 갑자기 제가 다친 다리가 아파가지고 예기치 못하게 해서 저희가 골목에 있는 카페에 들어왔거든요 프레바이트를 시켰는데 굉장히 잘 타요 커피향이 되게 가득한 커피집 있잖아요 아... 터졌어 뱅고페퍼 스튜디오도